그러게, 땅으로 쓰는 거 아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왜 안 왔겠네 완성 나를 가장 잘 표현한 BTS는 어떤 것 같아? 시작! 10초 10초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맞춰야 정답입니다 그냥 자기 노래 할 거라고 생각했죠 제 곡에도 시차도 있고 유프리아도 있고 비긴도 있는데 왜 하필 시차죠? 시차가 최근 곡이잖아 제일 최근이니까 만져보자 보자 만져보자 만져만 보자 만져만 보자 만져만 보자 만져만 보자 만져만 보자 만져만 보자 아, 미세테요, 미세테요 미세테요 만져만 보자 만져만 보자 만져만 보자 만져만 보자 만져만 보자 초심이 변하지 않아서 좋은 형 같아 초심이 변하지 않아서 좋은 형 같아 항상 일관들고 로제한테만 보자 미세테요 미세테요 좋은 형 고소하네 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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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